자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19일입니다 지금 현재 새벽 5시 49분이구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캔틸레버 보호에 대한 단위아중법의 적용입니다 자 캔틸레버 법의 단위아중작용입니다 따라서 B점의 수직처짐은 Y B는 0에서 L까지 2I분의 MX, MX1, DX1는 2I분의 1, 0에서 A까지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X, DX1는 2I분의 1, 끝이 되구요 자 이거 프랑스 PX, 그럼 뭐부터 3분의 PX, 30이다 적분하는 거 0에서 L까지 L입니다 L은 L 놓고 뭐 놓고 하면은 어떻게 3, 2I의 PL3선 따라서 YB는 3, 2I의 PL3선 자 B점의 처진가 이 부분 얘기하는 거에요 이거 YB 이거는 3, 2I의 PL3선 처진가부터 씌워요 B는 0에서 L까지 2I의 MX, 스몰 MX제곱, DX2 2I분의 1, 끝이 되구요 0에서 L까지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1.0, DX2 2I분의 1, 맞죠? 1점이니까 PX이니까 2분의 PX제곱, 0에서 L까지 2, 2I, PL15 물편으로 떠야하는 각의 처진 각은 PLC고 이겁니다 4점의 2, 2, 2I의 PLC고 자 지금 그렇게 온거는거 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캔틀리브4에 대한 단위하준법을 적용해서 비점메스 수직체집, 비점메스 처진과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정라면에 대한 단위하준법의 적용입니다. 자, 이거는 수직체집도 있지만 수평번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알고,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a쯤에 수직체집입니다. 자, y, a는 2, i분의 라지 m, 스몰 m, d, x 따라서 이제 그냥 공식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y, a는 0에서 l e, i, b m, x1 m, x1 d, x1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h 자, a, b 따로, 이것 따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 i, c m, x2 스몰 m, x2 d, x2 는 끝난이 됩니다. e, i, i, 1 0에서 l까지 계산 마이너스 d, x1 제곱 마이너스 x1 d, x1 플러스 2, i, c 분의 1 인테그널 0에서 h까지 마이너스 2 w, l 제곱 마이너스 l, d, x2 이거 가면은 e, i, b 1 8분의 w, x1 4승 0에서 l 플러스 e, i, c 1 e, w, l 3승 x2 0에서 h 따라서 초지문 w l 3승 8, 1 i, b l 플러스 e, i, c e, c e, c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어렵다 안 어렵다 그냥 기분이 이겁니다. 이걸 두 부재로 더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a 점에 수평 채집니다. 똑같아요. u, a e, i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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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x 해서 u, a e는 0에서 l까지 e, i, b m, x1 2, d, x2 d, x2 plus e, i, c e, i, c 0에서 h 까지 마이너스 2분의 더블 l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h d, x2 x2 는 e, i e, i 이거 달려가잖아. 0이니까 다르시죠. c 1 1 마이너스 4분의 w, l 제곱 x2 제곱 2분의 w, l 제곱 x2 0에서 h 까지 계산하면 4, 2, i, c e, i, c e, w, l 제곱 h 이런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 쓰는거에요. 그렇다면 이 a 집이 쳐질까 똑같아요. 이게 단일한 주법이에요. 0에서 l 까지 e, i, b m, x1 m, x1 d, x1 더하기 e, i, c m, x2 m, x2 m, x2 d, x2 는 e, i, b 1 0에서 l 까지 육 mn, c, x2 mn, x2 d, x2 n, x2 e, c, cPn, x2 s2 mn, x2 r, x2 3승 0에서 L 플러스 2IC 1 2분의 WL 제곱 0에서 H 따라서 처진각 6 2IB WL 3승 플러스 2EIC WL 제곱 H AGE 처진각입니다. 똑같은 모든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공식을 이해를 할 겁니다. 이걸 보면 말 그대로 이 부분 WL 삼성 8EI B L 2EIC H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수병체죠. U U A 4EIC L 제곱 H 맞죠? 맞나요? 그 다음에 처진각도는 A 즈음에 처진각도 이것은 6EIB 3 2E 5E 5E 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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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E 7E 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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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E 10E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정정라면에 대한 단위 아중보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5월 19일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베스트 월나티 감사합니다 안배였습니다